한글자막 by 김태현 지금 아는글에 여기 베로운 성지, 단풍 성지, 베로운 성지 한번 들려봤습니다. 성지 안내 이렇게 있는데 드론총명 금수네요. 드론 갖고 올까 말까 고민했는데 갖고 오길 잘했습니다. 한번 변호성지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평일인데도 엄청 많아요. 주말에는 얼마나 많다는 얘기에요? 엄청 많아요. 뭐야? 라 voodoo 다이아내여 생각보다 크네 5시가? 이거 어떻게 된거야? 여기까지는 나갈 것 같은데 들어가 봅시다 이동하세요 주차차량 여기 좀 더 와봐야 돼 이쁘다 그지?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하세요 노랗게 물든거봐 여기가 SNS 인스타용 데서 많이 보이는데 딱 그 스팟이네요 촬영스팟 딱 여기 여기는 진짜 물 되게 이쁘게 물들었다 사진 이쁘게 찍으면 되게 이쁘게 나올 것 같아요 자 우리도 좀 이따 사진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스팟 지나서 올라가 보는데 은행나무 이쁘네요 노랗게 물들었네요 다리에서 사진 찍어도 이쁘겠다 저기 자 저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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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